여정인의 브링브링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정인의 출산을 브이로그로 찍어봤습니다 지금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가족 분만실에 들어와서 누워있으는 여정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산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고요 그래서 주사와 그지 모르고 보통 언제 아파질지 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일차 두 번째 시도합니다 지금 세련날과 시간 오늘은 우리가 나와서 만나고 싶네요 어제랑 똑같이 1cm밖에 안 열어있대요 우리 기쁨이 다 나오기 싫은건가? 하... 요거 파이팅 잠시 후 반장을 한답니다 요거 톡 튕는데 다시 풀렸어요 여기곱으로 가게 요거트 아저씨 네 네 요거트 아저씨 어머니 어 elekt 차라리 어머니 mik 보이받 아이템, 쉬면 좋겠어요. 안녕. 안녕, 여보세요. 아우, 저기 아파 죽겠어요. 주사 받는 거 진짜 싫어. 19민들. 나왔습니다. 아이고. 다행이 나지 말래. 우리 사랑하고 사랑한 이 하하 그 눈빛, 그 향기, 그 우주의 향기 하늘 향기 숨어있는 그대여 나에게 사랑한다 나를 하나하루 네, 진통 정말 강하게 왔고요. 정말 지진이 날 정도로 하지만 기쁨이를 낳았고 기쁨이를 보러 갔네요. 기쁨이가 살짝 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제가 힘을 제대로 못 참여요. 준다고 줬는데 자, 기쁨이와 함께 퇴원을 합니다. 2박 3일을 마치고 산후조리원으로 왔습니다. 기쁨이에요. 안녕. 조리 잘하고 갈게요. ※이상 하나